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 특히 의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한 이래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주민 이동이 제한되고 학교 방학이 연장되었으며 온천과 유원지 등 공공시설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극히 열악한 의료 시스템을 감안하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하여 현재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대북 긴급 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없는 의사회 또 국제적지자연맹 또 세계보건기구 등 유엔으로부터 코로나 보건의료 지원 물자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하원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미 양국 정상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남북한 당국 차원의 방역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 치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방역 의료 물자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진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이며 최근에는 1억 원 상당의 소독제 반출 승인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북 당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방역 협력을 더욱 폭넓게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남북 당국이 상호 소통과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인도적 위기 해소 노력과 함께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선행시키는 정치 군사적 노력을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